안할게? 에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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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좀 나와라 아 네 나왔다 그 8333 예 8333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전 크라비를 쓸래요 여러분 열심히 좀 해 줘요 어형보형은 열심히만 싸고 있을게 나도 윙맨도 쓸거야 이 윙맨 써봐요 윙맨 졸라 좋을걸? 님한테 여기 거기 없어요 그 티어즈 없어요 티어즈 뭐지? 다운 버스님 잘못 잡았어요 바람 잡았고 커트킬 오! 따보킬 아 씨 앞에서 좀 그만 좀 써라 언제 정보서냐 진짜 없는데 아 시댁 나 7자리한테 죽었어 네 죽기싫어 나도 7자리한테 죽었다 근데 난 너무 무기가 없어 한박 쏘면 장전해야 돼 여러분 이거 살살합시다 아아 슈트 싫어 아 오줌으로도 안 맞네 여러분 이거 살살합시다 다시 말합니다 살살합시다 파이탄만 연결해서 막 아이고 안대 파이탄만 파이탄만 먼저 부르고 막 그러지 맙시다 저희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 불렀다 잡은 건 없는데 더 나쁜 놈 아닌데 다행히 안걸린다 의외로 먹고 당한 이후로 거의 안 뜬 줄 알았는데 차라리 그냥 차라리 대미지 해가지고 빨리 타이탄부로 핸드폰 쌌지 않나 나 라크가 다 붙어 내가 에임이 안 떠 아이고 멜체 멜체 안맞아 멜체 안맞아 샤압 처형이 안되네 R고치 R고치 캡핑한다 처형 R고치 캡핑한다 레이저리 누가 매력을 잡을까? 이킹이 왜 안맞는거야? 와 드리부야 안돼!! 100초에 올라와 집 바닥에 다 몰려있어요 되게 놀랬어 방금 한놈이랑 싸움하고 있었는데 뒤에 다 몰려있어 잠깐 아잠잠잠 아잠잠잠 열심히 땅에서 기는데 어쩔까 약간 뭐랄까 묘하다 어 저 탈산 도대호하러 가야지 빨리 타창하라고 지붕이 지붕이 하나 아씨 잘 보고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어 탔다 아 예 탔다 오케이 5대5 아 근데 스트레이크좀 스토커좀 색깔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부담스킹 디자인 맞았을때 저리 가 무서워 아 근데 새로운 스토커좀 이제는 누가 한거야 대체 파일럿이랑 잡고야껄 나 저기 진짜 여기 진짜 파이팅 아 잡았다 그 다음에 님들 지금 탈탄도 안타고 다니는 제속수보다 40만 아 아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잠깐만 잠깐만 어 살았다 살았다 살려줘 우루님한테 배터리 껴주고 아 아 아 죽었다 타이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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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터져가 터져가고 있어 오.. 운명이 살아가지고 아! 자기네 아 잠깐만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? 타이탄포르에 스타벌이 잘갔다 아아 아 아파 아아 1등 잡는다 네 잡아요 오 잡았어 당신의 배터리 안전하십니까 오 맞았다 오 맞았다 오잇 배터리가 눌려있어요 애들이 뽑다가 다 죽었나봐 처형 오 어 저쪽에 톤 오케 타이타는 한 대도 한 대도 이렇게 안 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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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리전 하나 있다. 리전이랑 꼬았다. 블루님 꼬아줘. 열심히 틱을 깔아야지. 틱만 10개 깔았다. 스파이더 한 번 열 마리. 파트너 잠시! 1번씩 두어. 나의 반응이 모두 안지 tool! 아니, 왜 나의 반응이 못 하고 있어. 한 번 더? 하나, 둘, 둘. 아, 나 frost! 아저씨는 일에 걸까? 론이 한명밖에 없어 타이탄 지금 타고있는 론이 한명밖에 없어 한번밖에 안부탔는데